네, 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신선하게 다가가고 싶고 되게 그렇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관객분들도 많이 좀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 아, 이런 거 신선하다 하고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아까, 죄송합니다,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네,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리얼은 오브 더 김수현, 바이더 빈스피현 보드 김수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많이 좀 봐주시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 만큼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.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네요. 많이 봐주세요. 네, 영화 스크린으로는 4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. 제가 기다려주신 분들과 또 궁금해 주신 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꼭 리얼이 어떤 기억으로든 좋게 남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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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